네 더블 히트 의자 소비자가 16만 7천원 벌써 5개 주문 왔거든요 근데 최여사관님은 박살납니다 안 비싸고 뭐라고? 최여사관님은 박살납니다 예쁜 최여사는 다이어트 중에 나서 박살 안나요 벌써 5kg 뺐거든요? 그래서 아직 10kg 더 빼야 된다 더블 히트 의자 요즘 누가 딱딱한 의자를 쓰냐고요 낚시 내 자존심이 있지 왜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좌대보다도 솔직히 낚시 의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전에는 의자들이 업그레이드 안 돼서 딱딱한 의자가 최고인 양 했는데 이제 호텔 같은 쿠션으로 호텔에 있는 소파 같은 쿠션으로 만들어진 의자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저가 때로 나왔네? 더블 히트 소비자가 16만 7천원 25만원짜리에 버금가는 그런 질과 품질을 주는 모양이 잘 만들어졌어요 예쁜 최여사에게 주문하면 현금가 왕무대 엄청 무대되있죠 현금가 소비자가 16만 7천원 카드가 16만 7천원 택배 발송 공장에서 직발송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하나 진열이 돼 있어요 요즘 누가 딱딱한 의자를 써요 전부 쿠션 있는 의자로 바꿔요 새로 하나 바꿀 때 관심 가져보세요 비용 부담이 되면 요 의자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매장에 하나 진열되어 있으니 구경 오구요 매장에 하나 진열되어 있으니 구경 오구요